이번 영상은 미디어와 웹입니다. 우리는 우선 파이카메라를 통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파이카메라라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용 카메라 모드를 이야기합니다. 고화질 비디오, 스틸 사진을 찍는데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중 가장 저렴한 카메라를 이용해보려고 하고요. 초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파이카메라 장착 방법은 다음과 같이 라즈베리 파이가 존재하면 이 검정색과 파란색이 맞닿게 이 하얀색과 하얀색이 맞닿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대로 꼽으시면 안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검정색은 파란색과 하얀색은 하얀색과 맞닿게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개가 있는데 이거 위치는 둘 다 상관없으니까 아무데나 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한 파이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파이카메라를 활성화 해줘야 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비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메뉴에 기본 설정에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의 최상단에 있는 카메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리붓을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는 예스를 통해서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재부팅을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을 진행하고 다시 원격 데스크탑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되고 나면은 다음의 명령으로 스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음의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점 jpg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경로에 저장하도록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스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이제 이름을 정해주는 것고요. 이미지점 jpg라는 이름을 작성해주면 다음과 같이 카메라가 보고 있던 정면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진을 보는 방법에는 라즈베리 파이 좌측 상단에 보면은 터미널이 한 개 있고 메뉴가 있고 여기 파일 관리가 있는데 파일 관리 들어가셔서 홈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진 파일이 있고요. 사진 파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형 카메라임으로 초점을 잡아주거나 확대 축소 기능이 미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조금 흐릿한 화면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싼 카메라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이 내용을 전부 해결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테스트용으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싼 카메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카메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다음에 코드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외부로 한번 출력을 해 볼 텐데요. 파이카메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외부로 실시간으로 카메라 화면을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시리즈3의 카메라 폴더 안에 있는 코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IP는 192.168.0.150에 8000번 포트 뒤에 8000번 포트 붙여주시고 인덱스.htm에 붙여주셔야 다음과 같이 내용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으로 지원하는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파이썬 모듈 리스트는 다음의 내용들이 있고요. 로깅, 소켓 서버, 이거는 웹 서버를 열기 위한 내용이고 서버, 이것도 서버를 열기 위한 내용입니다. IO, 파이카메라, 파이카메라를 이용하기 위한 모듈이고 스레딩,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웹페이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HTML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제목, 그리고 상단에 타이틀, 그리고 이 안에 내용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살펴보면은 stream.mjpg라는 파일을 계속 불러와서 실력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실시간 라이브 설정 내용을 확인해보면은 클래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번 강의에서 파이썬 클래스 구조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거의 라즈베리 파이 강의가 아니라 파이썬 강의로 넘어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진 않고 어떤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일을 저장해주고 웹페이지 서버 세팅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들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매팅 형태가 mjpg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상도 640x480 그리고 프레임 24프레임을 가지고 카메라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8000번 포트로 이거 80번 포트로 바꿔주면은 그냥 192.168.0.150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라즈베리 파이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이곳 프레임을 변경하려면 이곳을 수정하면 되는데 어시간에서는 우리는 저가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에 따라서 반환 데이터가 변경되는데요. 슬래시에 접근하게 되면은 인덱스점 html을 인덱스점 html에 들어가게 되면은 utf8 한글 설정으로 다음에 헤더 값을 가지고 컨텐츠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다음이 스트림 mjpg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림 mjpg 링크로 들어가면 아무런 내용 없이 다음에 영상 내용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켓 서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조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소켓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크게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로 실행을 하고 나면은 웹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로그가 표시되게 되고 이 다음에 웹페이지에서 동영상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